정부가 연일 민생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민금융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런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야당 평가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의조 이용우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방안을 하지 않습니까 통화스왑이 체결돼야 된다는 주문이 많이 나오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화스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 보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환율이 1300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 경제주체한테는 안심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통화사업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 게 훨씬 낫죠. 오히려 그때 했어야 된다. 이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상될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보험의 성격을 가지니까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 우리가 아쉬움이 좀 덜하고 그래서 반대 국부를 덜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옐런 장관한테 통화사업을 우리가 아쉬워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미국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왜냐하면 미국도 국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을 해야 되고 사실 또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될 상품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이 불안하게 되면 미국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윈인을 할 수 있는. 통화사업도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지금 공급망 재편 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공급망 재편 전략이라는 건 미국하고 중국의 밸류체인이 끊어지는 상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얼마가 많고 핵심 부품이 뭐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부품이 몇 개가 끊어지면 어디서 다른 데서 대체를 할 것인가 이걸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세우지 않는다면 산업 자체의 흐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물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문하고 1년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지만 공급하는 것이 제한되면 문제가 되듯이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경제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주대계 논의가 될 거다. 그런데 연론장관이 한국 오기 위해서 군용기 타면서는 대북 제재를 강조를 했다고 했네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대책으로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일단 이건 컨트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집중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면서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감세를 한다. 아니면 뭔가 대책을 해야 돼서. 금융 지원해 준다. 서민들은.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 기능인데요. 그러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가 들며 그다음에 그 효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큰 워딩만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는 또다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 강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서민금융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고 그 후속 방안들도 하나 둘씩 나오던데 일단 지금 변동금리를 4%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 주는 대상을 보면 공시가격 4억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현실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할 때는 은행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되면 대선중단금을 쌓을 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쌓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할지 아니면 금융권이 부담을 할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시가격이라고 하자면 4억 미만의 주택이 서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오히려 대상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재원 조달이 항상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빚을 깎아주는 것보다 첫 번째가 아마 자산관리공사에 그렇게 나갔던 부채를 사오는 걸 겁니다. 사오고 별도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깎아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 대출, 카드 갚을 때 리볼빙 서비스를 받듯이. 네, 리볼빙이 있죠. 그거는 만약에 일시적으로 갚게 하면 그 차주가 신용불량이 되면서 부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눠서 하면서 부실 관리를 하나하나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형평권 조금씩 나눠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혜택 범위가 어떻게 되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각 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문제는 형평성이더라고요. 누군는 해 주고 누군는 안 해 주느냐. 이 문제가 항상 제기되던데. 정책이 항상 디테일해서 갈려지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나누어질 때 과연 우리 금융권이 차주를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사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도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은행에서는 신용평가를 면밀하게 하라는 게 담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금융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국가 재정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감세 기조로 지금 더 강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밥값 세제 공제 혜택 늘려준다. 그다음에 소득세 부담 완화해 준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한다.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럼 국가 재정은 그러니까 수입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기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재정 수요가 훨씬 늘어난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 밥값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공제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감세나 또한 법인세 감세 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정상화가 필요할 부분은 있지만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정책일까. 정책이라고 하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관념적으로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정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줄이겠다. 이런 상태는 두 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둘 다 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각론 하나하나만 떼어서 놓고 보면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도 소득세 구간이 이게 정해진 게 너무 오래돼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소득세를 전해내지 않는 계층이 37%죠. 면세점 이하인.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조정하면서 면세점을 더 높여주는 건 국민개세주의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소득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되어지만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지급할 때도 근거가 마련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돼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목을 하나를 떼서 벌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서민들변에서 발등해 부르는 물가거든요. 지금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전기값. 전기료 가스료. 공공요금이죠. 에너지 가격은 저는 에너지 가격을 유류세 같은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낮춰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을 본다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좀 더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들 취약계층입니다. 그쪽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사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죠. 에너지 바우처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에너지 바우처나 아니면 교통요금 독일에서 시행하듯이 교통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계층에 대해서 얼마까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본인 서울시장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당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협업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규로 얘기나 오면 꼭 항상 따라 붙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로 안 올리지 않느냐. 딱 한 번 올려줬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그걸 가지고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물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참 하여간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김광두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가격에 반영은 되긴 하죠. 효과는 있을 텐데. 그 한시적이라고 하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한시가 아니라 영원히 될 수 있다. 한시 1년을 했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돌리자고 한다면 그 조세장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셀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게 민생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이러면 정치권은 서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대우조선에 의한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제 그 발언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보면 대우조선 문제는 산의 하청의 문제고. 그렇죠.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얘기였죠. 사실은.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법을 갖다 대버리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문제를 풀려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려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건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노동부는 지금 주 52시간에 다시 손본다고 기구까지 띄우지 않았습니까? 52시간을 실제로 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하게 업종마다 차이 난 부분은 좀 손볼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을 4개월 이렇게 두어서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만 주로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도 점심 밥값 이런 부분도 같이 했었고 지금 통화수학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안들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부가 이 위기를 같이 공감을 한다면 저는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가대책은 어렵다. 어려운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데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의 언어를 구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딴 동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도자의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특위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주되게 논의되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율세이나 복, 학대 법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럼 법 개정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납품당가연동제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식대나 비과세 확대 부분들. 안전운임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중교통비 환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통으로 모셔서 쭉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이시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시니까 이 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채용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채용 과정에 대해서 왜 채용을 했으면 어떤 걸 봤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없이 전문성이 있다 공이 있다 이러면 국민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사실 보면 연자재 논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해상충이 소지가 있을 때 그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어제 저희 의원팀 때 하태경 의원은 그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것까지 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봐도 되십니까? 물타기죠. 전형제는. 물타기다. 지금 사안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대북 관련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조치원 poll 홈페이지 종공연 감사합니다.